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회 이혼 소식이 재조명됐다. 지난해 9월 동호는 인스타그램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며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라고 이혼 소식을 털어놨다. 이어 동호는 부부로서 관계는 끝이 났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서 책임은 끝까지 다 꺼듭니다. 라며 부성애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이돌 유키스 출신 동호는 지난 2015년 11월 1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에 화경을 못했습니다.